안녕하세요 용하 오늘은 지극히 평범한 주말이에요 용식이는 배를 쓰담쓰담 해주는 걸 즐길 줄 아는 시추 스톱 자꾸 만져달란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요 으아 으아 으 으 아빠 응아 마려오 응아 아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할 것 같아 화장실 갈까 화장실 같이 가게 할빠랑 화장실 같이 갈거야 먼저 가 사 가 먼저 가 filming Isis gr twelve gr twelve gr twelve Yaas, Аба, Азия 아빠 응가하고 나왔어 응가? 좋아요?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보자 아빠 머리 써두면 줄게 아빠 머리 써두면 줄게 응아로 인해 벌어진 우리 사이 간식이 해결해 주겠죠? 참고로 제 응아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지